곽성현 한국 링컨협회 이사장, 김철호 아이팩 회장 부부가 100억 원대의 부동산을 카이스트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곽성현 이사장과 김철호 회장은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학교 발전기금 기부 약정식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33만 제곱미터 규모 토지를 잘 활용해달라는 뜻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곽 이사장은 카이스트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성장을 통해 인류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스트는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이라며 기증받은 부지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희망의 전진기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